3학년 서영호. 떨어지는 공이 강합니다. 떨어지는 공이 강합니다. 왜? 언제, 언제.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정국은 선수의 공이 가운드가 됐을지도 모르는 느낌입니다. 콜이 났어. 고마운데, 고마운데. 확인, 확인, 확인. 파이팅, 파이팅. 확실히 노마운드. 확실히 노마운드. 확인만 한 번 해, 한 번 물어봐. 이승혁 감독은 나와서 지금 어플을 하는 게 뭐냐 하면 1로 심하고 한 번 상의만 해라.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뭔 거 아니야? 안 됐어? 뭐야? 굉장히 멋진 장면이 뭐냐 하면 정부로서 본인이 판단 안 하고 나서 지금 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선 플레이 한 거죠. 이승혁 감독도 거기에 어필을 한 거고요. 지금 하루 간에 기싸움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달래. 노마운드냐. 노마운드요? 노마운드. 노마운드. 노마운드요? 오케이, 오케이. 아, 미트가 바닥에 닿았군요. 1번 타자 정근우 선수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정성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정성훈 선수는 규정 타석을 채우진 못했습니다만 3할 3푼 찜리의 타율이고요. 밀어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 센터 쪽 빠져나가는 2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2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역시 천재. 정성훈 선수의 한타. 주자가 나아간 최강몬스터입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바꾸는 거야? 벌써 바꾼다고? 와, 설마. 첫 번째로 바꾸겠네. 오해 맞을수록 직구였습니다. 직구? 네. 변화국 많이 가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오, 벌써 투수 결체를 하나요? 지금 두 타자만 상대한 서윤원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립니다. 바꾼다고? 와... 바로 바꿔? 와우. 서윤원 선수도 지금 정근호 선수 상대할 때 정말 좋은 부위를 보여줬는데. 곧바로 지금 투수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오프너였나? 작전이었나? 그러겠어, 그렇지. 혹시 전력 분석지 없어요? 분석지? 네, 저... 네. 9명 다 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국제대회 가면 둘째 무슨 도망가느냐고 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준서야, 변화국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2-10 자신 있게 던져야 돼. 다음 후에 황준서 선수. 이 선수 투수 중에 유일한 이항준 선수입니다. 2-10 선수. 야, 전부 다 볼 지킨다. 형님. 우리 선화일 때 다 볼 빨랐어요. 세월이 약속하구나. 아, 옛날이여.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감투상 수상했었던 황준서. 이제 박용택 선수와 승부를 펼칩니다. 자, 벌리 piece, 병국 무청들이다. 양누구 대결이며. 뭐가 쩌거려? 쩌거. 와... 나온 cosm식jut. 허허헛 예왕 못 respectable. 박용택 선수의 의원 shouting 한국 목장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길 원하는 대결. 박용택. 와... 의원이 최고가 있네. 으로... 이건 이제 후반이지만 어쨌든 청린대표가 이 강수를 두고 이 추수를 교체하는 만큼 과연 끝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가발, 감진, 감진. 과연 오늘 첫 타석 원하우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타격을 보여줬지. 잡아 당깁니다.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1루수 따라 붙었어요. 1루에서. 1루에서. 아, 발이 떨어졌어요. 발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주자 홀스윙. 원하우트 주자는 2루 1루가 됩니다. 네, 땀벌이 차가 굉장히 좀 다리 있고요. 이걸 잡아가지고 송구. 네, 송구가 지금 옆으로 갔기 때문에 다리 안 닿았어요. 그러네요. 와, 이건 좀 변수가 생깁니다, 지금. 그러면서 원하우트 이후에 찬스가 나옵니다.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어. 파이팅! 실책으로 주자는 2루 1루.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정이훈 선수입니다. 야, 왜 3을 칠 것 같고. 세한데. 세하지? 딱 궤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소름 끼칠 것 같아, 홈런 팀어. 홈런 팀어. 홈런 팀 소름 끼친다. 공이 빠졌습니다. 주자들 한 베이스씩 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득점권 2명의 조제. 아주 되겠네. 박용택 선수가 1루 베이스 들어가는데 뭔가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고요. 1루 베이스로 지금 주가할 때부터 다리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많이 아플 건데. 대주자 준비하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 정도 뛰는 건 괜찮대요. 이 세관인데. 그거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근데 오케이 했었거든요. 한 번 쳐야 돼, 홈런. 풀스윙, 풀스윙, 풀스윙. 잠깐 당경토예요, 당경토. 안쪽에 패어 무릎이 돼요. 3루 주자 호흡으로 박용택 선수. 3루 주자 호흡으로 박용택 선수.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통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안 돼요. 정성호 선수만 홈으로 들어오면서 1타점적 스타가 됩니다. 안 돼, 안 돼. 못다, 못다.